방에대erton입니다. 방속이를 한번도 안한 것 같아요. 방속이를 잠깐 동안 한번 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호텔이에요. 살으면서 이렇게 고급이고 이것еци아 10분정도로 호텔 동호공이죠 이게 필리핀 풍경이야 풍경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방송에 방송에 끝이 나왔고요 이 영상으로 필리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안녕 필리핀 너무 겁나요 군대 큰일 났던 긴이는 하나 뭐 아쿠생님 반다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쿠시 아쿠시티 아쿠시티 누리 감사합니다 아쿠시 브랜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ute but people did not believe in Jesus Asа that the men, there is no ficar бог Who performed these miracles Rather! they were angry with Him Who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저기서 거군 안뒀어집니다 아실 란란랬 뭐지? 여기저씨가 너무 맛있어 미쳤.. 야 미쳤다 미쳤다 이스 크레이시 야스 크레이시 크레이시 야스 크레이시 딸이쉬 미쳤다 아이암 딸이쉬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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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네, 네, 저는 보통 괜찮아요 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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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매콤하고? 오오오 하이파이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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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낮아 매우 낮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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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길을 가고 진짜? 정말? 진짜? 정말? 고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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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은 작은 크기 와 어메이징